이번 주제는 무당은 무당 자기 본인의 점사를 볼 수 있을까 해요 그쵸 시험자들이 많이 궁금해 할 거에요 일반인들 야 그러면은 솔직히 야 일반인 점사를 그렇게 봐주고 일반인의 미래를 알고 있는데 왜 본인의 미래를 모를까 라는 생각을 가질 거고 그러면 자기 죽을 날도 알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거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내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정명의 이렇게 나이를 알 수가 없어 아직 이제 딱 신의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신의 길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언제쯤 간다는 걸 알아 안단 말이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 그래 아닌 게 아니라 물은 것처럼 아니 이제 무당들도 아니 무당들은 암이 왜 걸려?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 무당들은 교통사고 왜 나? 아니 무당인데 왜 지 걸 못 봐? 이렇게 하거든 근데 무당들도 알아 아 언제쯤에는 조금 이렇게 사고가 있겠구나 그리고 언제쯤에는 조금 아프겠구나 몸수가 안 좋겠구나 아 그런 걸 알아 무당들도 모르는 건 아니야 내 점을 못 보지는 않아 무당들도 조금은 그래도 보여요?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번외적인 질문인데 혹시 무당이 점사를 보러 온 적이 있나요? 우리 집 무지하게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많고 무당인 것도 그냥 숨기고 오는 분들 그 할머니를 얻고 오면서도 무당 아닌 척하고 오는 분들 무지 많아 그러면은 신당으로 안 들어와 신당이 안 들어와 내가 그러지 부호사님 아니 할머니 얻고 오셨네 부처님 모셨네 그러면은 아닌데요 그러면은 열받지 내가 당신네 할머니가 어떤 주력으로 왔고 이렇게 오지 않았냐 그러면은 깜짝 놀래 근데 진짜 이 천명한 무당이 일비 10원도 안 받고 대금전 빌려줘 가면서도 해준 적이 있어놔 근데 해주면 그때 뿐이야 인간들은 사실 저도 그 현상 그 상황을 당시에 진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무당이 무당한테 점사를 보러 간다는 건 사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나쁜 건 아닌데 숨기면 안 되지 숨기는 게 문제지 이 무당이 알을란가 모를 란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예 그냥 사실은 무속인이다 어디 어디 사는 누구누구 아무 갠데 이렇게 할아버지 모시고 온 지가 얼마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? 이렇게 물어야지 그냥 무당인지 아나 모르나 아주 그냥 은큼한 사람들 엄청 많아 이거는 음흉한 거지. 어쨌든 간에 만약에 천명 뭐 지금 심지어 지금 무당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천명한 선생님께 점사를 보러 오고 싶다면은 솔직히 열고 왔으면 좋겠어요. 이러한 문제 힘들고 어렵다 우리도 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될 시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냥. 배낭에다가 묵어놓고 그냥 기도 가는 거야 맨날 며칠. 그럼 원인을 알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내가 원인을 안단 말이지 그래 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이제 모르잖아 어떤 데로 모를 데 있어 나도 그러면은 신혼만 있잖아 어메 뭐 때문에 그런가 모르겄네 나 좀 이거 좀 훑어봐줘 그러면 아이야 너 이거 때문에 그래 그려 그렇게 하고 갈 때도 있어. 그렇죠 선생님 이번에는 그러면 직수 진짜 솔직하게 대답해 줘야 돼요 그럼 진짜 솔직하게 100% 난 거짓말 안 해 그렇죠. 선생님의 점사가 주 선생님 본인의 점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진짜 손님의 점이 중요한가요. 나 꺼보다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우선이지. 그렇잖아 진짜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.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꺼보다는 오시는 분들께 우선이지. 그렇잖아 그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까. 그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.